광복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물을 적당한 소금입니다. 물을 적당한 소금을 넣었어요. 물을 넣어서 물을 넣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아, 너무 맛있다 3 2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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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짱짱 호박 양념장 핫도그 초콜릿 팽이버섯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오돌뼈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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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마지막! 시작!